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는 이슈를 확인해 보는 이슈파워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슈파워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대표님이 어떤 이슈 2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어디 다녀오셨나요. 위드 코로나에 쏟아지는 도심 인파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코로나와 함께 가는 생활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위드 코로나가 우리 주식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아마 시행안들이 정부에서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임순재 대표님은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뭐 고구마를 캐러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밖에 활동도 많이 하고 제가 방송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자, 이런 위드 코로나 시장, 앞으로 위드 코로나의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뭐 좀 전에 앵커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내도 상당히 북적거리는데요. 제가 어저께 시 외곽에 있는 주말농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주변의 음식점들이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제가 1시 반에 갔는데 30분 넘게 대기를 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밖에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이렇게 사람들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사회적 거리 완화두기가 실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먼저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부터 모임 관련된 인원수 제한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8명까지 충분하게 모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 영항 같은 경우도 12시까지 이제 영업이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 백신 완료자에 대한 그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70%가 도달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다라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지난 10월 24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국내 3,596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70%, 기준치 70%가 넘었죠.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18세 이상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81.5%입니다. 그러니까 80%가 넘을 만큼 좀 많이 그렇게 접종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뭐 처음에 초반에는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 백신 수급이 딸린다, 늦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막상 확보를 하고 접종을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접종 완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나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도 이런 거에 좀 따라가는 모습이죠. 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들, 게임들 보실 텐데 다 마스크 없이 옆에 다닥다닥 붙어도 응원합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해는 안 가지만 그만큼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가 이제 상당히 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또 확진자 수도 좀 늘어나는 또 그런 또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리적 완화 두기를 한다라고 해도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건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아마 폐지가 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일상회복 방안에 관련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시가 돼서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10월 29일 날 과연 이제 일상회복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11월 1일부터 아마 이런 이제 확대한, 확대한이 아마 실시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늦어도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실시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드코로나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위드코로나 주식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뭐 그 와중에 이제 일부는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바닥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간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아직까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드코로나 업종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피해 업종은 전부 다 뭐 수해 업종이다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여행이나 저가 항공, 면세점, 의류, 화장품, 음식료에 대한 뭐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건 아마 주류 기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이트진로나 아니면 롯데칠성 같은 그런 기업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제 주류 업체들의 이제 매출을 보면 그 매출이 한 절반 이상이 이런 음식점 관련된 매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관련된 매출이 뭐 상당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거리 두기 완화가 실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음식점 내에서 주류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뭐 매출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전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최근 들어 뭐 가격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아마 투자 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수해를 볼 수 있는 업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임순재 대표님은 주류 업종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해를 보면서 좋은 주가 상승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전체적인 증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임순재 대표님은 만약에 위드 코로나 이제 뭔가 오픈이 되고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주식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이 충분하니까 좀 지지부진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종목별로는 달라질 것 같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뿐만 아니라 대외적 여건이라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인플레이션 된 우려가 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위드 코로나를 해도 시장 자체는 조금 지지부진할 그런 계연성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